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친건지 도론건지 그것도 아니면 저자 어디에 걸친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지러운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자기 아이 열이 39도가 넘었다며 감히 우리 아빠 장식에 안온 친구 아니 여러분 39도가 그렇게 대수예요? 그래봤자 어차피 안죽잖아요. 원지. 애한테 열이 나서 장례식에 못온다는 친구.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 아이한테 열이 너무 나서 장례식에 불참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일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친구 결혼식 차비만 10만원 넘게 들여서 갔다 왔어요. 여하튼 그때는 제가 아직 아이를 안 키우고 있어서 아이 열이 39도가 넘었다 이러면서 막 못가서 미안하다 우선 돈만 보내겠다 등등등 막 울먹이는 친구를 보며 진짜 엄청나게 큰일인 줄 알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냥 전화 끊고 조용히 넘어갔었는데요. 제가 그 이후로 아이를 낳아 직접 키워보니까 이거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어린이집에 가는 순간부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 정도 됐을 때 신나게 노는데 하루는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게 뭐야 싶어서 열을 한 번 재봤거든요. 이때 39도 나왔어요. 근데 멀쩡하더라고 잘 놀더라고. 그래서 해열제도 안 먹이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사실 그래요.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니까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엄청나게 큰일은 아니더라고요. 39도쯤이야. 물론 옛날 그때 당시 아이 친구는 친구 아이는 워낙에 어린 아가였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저희 아이와 비교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기 남편이 대신 봐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친구 평소 제 남편이 애를 자주 봐주고 그 틈에 지는 여그저기 잘만 놀러 다니거든요. 해외에도 가고요. 게다가 그때 저희 아빠 장례식은요. 코로나 터지기 훨씬 전이에요. 멀쩡하던 시절이었다고. 저는요. 제 결혼식이나 저희 아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경조사는 무조건 갑니다. 남편 약속을 취소하게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그 전날 저희 엄마 집에 가서 애를 맡기고 기차 타고 훨씬 먼 거리에서 가기도 하고 여하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마련해 왔거든요. 당연히 아이한테 열이 나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 아이라고 무적이 아닙니다. 열 많이 났어요. 그래도 그냥 남편한테 맡기고 갔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더라고.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같이 누워서 그걸 앓으며 엄마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침 좀 하면서 노는 그런 수준일 뿐인데 우리 애가 그랬거든. 여하튼 그래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저한테 베푸는 사람은 계속 베풀고 또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쳐먹기만 하더라고. 그런 만큼 이 친구도 그래요. 그동안의 행적을 쭉 돌이켜보니까 뭔가 그지같고 얌체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가 챙길 거 하나도 안 빼고 다 챙기면서 그러면서 또 한가하고 손해볼 거 절대 없을 때만 의리를 챙기는 그런 인맥을 유지하는 느낌? 딱 이런 면이 있더라고. 눈에 다 보여요. 저도 옛날엔 어리숙해서 잘 몰랐지만 지금은 잘 보인다 이겁니다. 저희 아빠 장례 때 제 아는 선배의 아내분도 왔었어요. 이분은 그때 만사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자기들 결혼식에 와줘서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왔대요. 또 당시 임신 6개월 차였던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 그냥 당연하다는 데 와서 밥 먹고 인사하고 갔고요. 거기에 갓난아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는 잠시 차에서 남편한테 맡겨놓고 그러는 동안 잠깐 들어와서 얼굴 비추고 간 친구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 멀리 거제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애도 있었고 창원에서도 와줬고 근데 이거랑 반대로 임신 중인데 이상한 미신 때문에 또 자기 애한테 열이 나서 아이가 엄마 없으면 낮잠을 안 자는데 한 번 안 자면 일주일이 다 망가진다 등등등 이런 거지 같은 이유로 아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여하튼 저는 여러 일들을 겪고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 경조사를 안 챙기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상대를 만만하게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집이 모르는 거 자기중심적이다 이거예요. 딱 보입니다. 다 보여요. 특히 아이가 있어도 와준 친구들 또는 애를 아예 데리고 온 친구들 포함해서 다들 애들 보면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임신 중에 미신을 핑계로 댄 친구는 아이가 선생님 권유로 병원에 갔다가 자스 진단을 받았고 또 열 때문에 못 온다고 했던 친구도 부부 문제 심각하고요. 또 애가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엄마들이 난리가 난다든지 정말 순탄치가 않더라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들은 인성이 원래 덜 됐으니까 이런 거지 같은 이유로 신의를 지킬 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많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너무 쪼잔합니까? 댓글 1번 내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39도라고? 이건 절대 못 넘어가겠다. 담임아 39도면 목숨도 위험한 수치예요. 아니 아이 열이 39도인데 해열제는 안 먹였다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부모가 아니라고 봅니다. 소아기 애들 열이 39도 넘어가고 해열제 안 먹이잖아. 진짜 깎아가다가 40도 넘는 순간 뇌장애나 청력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 그걸 떠나서 생명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애가 없는 나도 아는 건데 그냥 데리고 너는 썩은 아가리 닥치고 그지 같은 논리 펼치지 마세요. 무식한데 거기다 신념까지 있으면 답도 없다더니 아휴 니 새끼가 안타깝다. 에? 아니 열이 39도인데 해열제를 안 먹이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담임 뭡니까? 혹시 안 아키세요? 해열제를 안 먹고 39도에서 열이 내려가던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담임 솔직히 말해요. 애 있는 거 맞아요? 3번. 아니 열이 39도면 어른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몰라? 자기 애가 39도인데도 괜찮다니 미쳤구만 정말. 너 같은 거 절대로 엄마가 될 수가 없어. 너 거짓말이지 애 키우는 거. 4번. 뭐? 니네 경조사에 안 와서 그 집 애들에게 이슈가 있다고? 이거 진짜 너무 멀리 갔다. 네 인상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 너한테도 올 거야. 그 업보가 말이지. 5번. 아니 애한테 열이 39도까지 올라오면 부양육자인 남편도 못 가게 할 판인데 주양육자인 엄마는 당연히 못 가죠. 너 애 없죠? 아프면 애들은요 엄마 껌딱지 돼요. 설마 열이 39도인 아이를 데리고 갔어야 한다 이겁니까? 막말로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 대 열병난 내 새끼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 친구 안 왔다고 장례 못 치렀어요? 연락도 하고 조의금도 냈다며? 그럼 도리는 한 거 아니야. 요즘에 애한테 열이 엄청나게 올라와도 어른이집 유치원 등등 무조건 보내는 엄마들 많잖아요? 혹시 이런 마인드인 걸까? 뭐라? 잘 노리니까 괜찮다고? 아니 애가 아픈데도 표현을 못해서 말 못하는 거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내 새끼가 부상하지도 아니하고. 39. 우와 7번. 아니 니마 너 진짜 애 키워본 사람 맞습니까? 열이 39도까지 오르면 해열제를 교차해도 잘 안 떨어지고 밤에는 특히 엄마 아빠 모두 보초를 사야 돼요. 왜? 여차하면 바로 응급실에 달려가야 되니까. 근데 해열제도 안 먹였다고? 너 진짜 미친 겁니까? 8번. 자기 경조사 챙긴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산대. 어머 얘 말하는 거 진짜 미치겠다. 끌 끌 끌 끌 끌 끌. 9번. 아이 열이 39도인데 그걸 보고도 장례식 좀 다녀올게. 이 지랄하는 부모는 그게 더 미친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나 봅니다. 아니면 네가 그런 사람인 거지. 그리고 지금 네가 말하는 거 결국 다 돌아가요. 네 심보 보화하니까 업보 오지게 세게 받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이야 아무런 이슈가 없다뿐이지. 근데 네 새끼들 인생은 훨씬 더 길잖아요? 10번. 아니 지금 당장 네 새끼가 눈앞에서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친구 아버지 장례 따위가 눈에 들어오겠어? 미친 거 아뇨? 11번. 지 새끼 열이 39도인데 남의 경조사를 챙기는 엄마라고? 이게 더 미친 거지. 끌 끌 끌 끌 끌 끌. 열이 39도인데 해열제를 안 먹였네. 주작하지 마라. 이거 주작이 아니고 승희는 애를 안 키워본 것 같아요. 13번. 님아 이거 자작이죠? 애 39도면 자지러집니다.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애 키우는 거 맞아요? 만약 진짜 네가 엄마라면 너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안 아키지 안 아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안 아키 엄마들 이런 거 엄청 많았죠. 애가 숨이 넘어가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아무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39도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확히는 살짝 넘었죠. 39.1인가 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당시에 96년? 한 그쯤이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풍진이라는 병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홍역 비슷한 건데 그게 걸리면 홍역처럼 별꽃이 팍 피어오르고 열이 미친듯이 올라서 사람이 혼전을 하거든요. 제가 그걸 딱 걸렸는데 저 코로나 두 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작년에 한 번 걸렸을 때는 제가 일을 쉬었죠.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솔직히 좀 부지런한 편입니다. 안 쉬고 일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렸을 때 얼마 전이었는데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목소리만 살짝 가고. 물론 그때는 좀 덜 아파서 일을 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때 작년에는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누워서 꼼짝을 못 했는데 그래도 병원에 갈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게 더 힘들고 귀찮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으니까 아마 이거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냥 약 먹고 버티면 낫겠지. 그런데 이것도 살만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풍진에 걸렸을 때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살려줘. 그래서 병원에 엎여갔어요. 삼촌한테. 정말로 죽겠는 거야. 이게 그때 저도 살면서 처음 느낀 건데 이거 정말 이상한 느낌입니다. 분명히 정신이 멀쩡한데 혼자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특유의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잠이 되게 와가지고 비몽사몽한 거 있죠. 그거랑 좀 다른데 뭔가 이상해. 비몽사몽할 때는 잠이 온다. 힘들다. 힘들다. 이거지만 그때는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 의식을 잃어버리면 나 죽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병원 간 건데 그때 병원 가니까 39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래도 고등학생 남자면 인생이 거의 황금기인데 그런 애가 그 정도면 어린 애기들 39도면 죽는 겁니다. 미친 거죠.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아까 댓글에도 나왔죠. 머리에 장애를 얻을 수 있다고 이게 열이 너무 높으면 머리에 있는 단백질 쪽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답니다. 그때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40도를 넘겨버리고 어느 시간 이상 지나버리면 100% 문제가 생긴대요. 그리고 41도였나 정확한 온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온도를 넘어가면 반드시 절명을 하는 게 뇌하고 간이 익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명을 한대요. 죽는다는 거죠. 39도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를 잘 넘기면 무상한 거고 조금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저번에 몇 년 전에 아나키를 보면서 제가 유튜버니까 여기서 욕을 못했지만 여러분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 혹은 끄고 나서 욕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연은 그냥 주작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감사합니다.